마세이의 자세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한 내용인데요. 1번, Q를 어깨와 평행하도록 들고 공이 진행해야 할 방향에 맞춰서 선다. 공이 진행해야 할 방향, 이 방향이죠. 신공이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놓고 Q와 어깨가 평행이 되도록 선다. 이렇게 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깨가 평행하도록. 그리고 Q를 세우는데 Q의 그립이 귀에 스칠 정도의 각도가 일반적이다. 이렇게 선 상태에서 Q를 세우는데 Q의 그립이 오른쪽 귀에 스치는 정도의 각도가 일반적이다라는 겁니다. 3번, 겨드랑이가 너무 많이 벌어지지 않도록 팔꿈치를 높게 들지 않는다. 이 세 번째 부분은 제가 당부장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을 보면서 손님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거거든요. 뭐냐면 겨드랑이가 이렇게 자연스럽지가 않고 이렇게 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세가 좀 엉성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편안하게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렇게 찍어야 된다는 생각이 앞섰는지 이런 식으로 팔꿈치를 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러면 보기에도 별로 안 좋고 아무래도 겨드랑이가 너무 벌어져 있으면 이 오른팔인데 오른팔을 움직이는 건데 오른손이 오른팔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겨드랑이가 이렇게 너무 벌어져 있으면 중심 잡기가 어렵죠. 이렇게 붙어 있어야 그런 상태에서 이 손목이 움직여야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안정적으로 마세를 칠 수 있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4번, 목적구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귀스듬히 내려다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흰공이 목적구인데 흰공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 어깨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귀스듬히. 그래서 바라보는, 이런 각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5번, 그립은 엄지, 검지, 중지 세 손가락의 끝으로 가볍게 잡는다. 이렇게 다 쥐지 않고 이 정도로 쥐는 게 편하더라. 제가 연습을 많이 해봤습니다. 좀 세게 치기 위해서 이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이렇게도 잡아보고 해봤는데 이게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이 300점에 필요한 이 간단한 콕 치는 마세이는 이렇게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6번, 팔뚝으로 치지 않으며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으로만 친다. 이렇게 잡고 팔뚝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손가락과 손목의 움직임으로만 친다. 이건 얘기했죠. 7번, 아래로 내려치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떨어뜨려 튕기는 큐를 잡는 느낌이다. 큐의 무게에 의해서 큐를 세웠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떨어뜨린 놈이 공에 부딪혀서 튕기려고 할 텐데 그 튕기는 걸 그냥 튕기지 않도록 잡아주는 정도의 느낌이다. 마세이의 자세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마세이의 자세는 이 정도로만 하면 됩니다. 아멘